한국 전통과 문화 가운데서도 예술은 특히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해왔습니다. 아트 리이메지는 한국의 전통 예술가와 함께한 협업 프로젝트입니다.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새롭게 표현된 각 예술가의 민화, 국악, 전통 무형 작품을 더 많은 관객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우리 춤은 자연을 표현하는데요. 사군자 그림의 전통에서 네 가지 식물이 상징하는 덕목과 계절에 해당하는 사막으로 구성된 춤을 창작했습니다. 전통 춤 하면 사람들이 보통 어렵고 모르는 세계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 기술들을 통해서 춤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구나 하는 가능성을 보아주면 좋겠어요. 민화는 일단 평면적인 구성이 많이 차지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2차원적인 민화가 3차원적으로 바뀌는 게 제일 기대가 많이 되었어요. 가족의 행복을 많이 주제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. 오래된 그림이나 옛날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AR 기술과 만나서 충분히 현대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의 음악에 국악기들이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 악기가 이렇게 판매해서 보이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저희 음악에 맞춰서 영상작업들을 무대에서 시연하는 작업들을 했었는데요. 이번과 같이 AR과 같은 조금 더 진보된 기술과 만날 수 있었던 작업이라는 게 저희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. 개발자와 예술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의 전통과 미래를 다채롭게 표현한 이번 아트 리이메진 AR, VR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